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가 한 번쯤 비신자와의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교식적인과 결혼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10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첫 번째, 당연하겠죠. 주일에 내 남편과 함께 혹은 내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큐티나 아니면 가정예배라든지 선교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조를 하는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큰 11조 같은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의 허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정인과 결혼을 했을 때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 친구들, 교회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소개시키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맺는 게 당연히 불가능해지겠죠. 다섯 번째로 결혼식을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당연히 결혼 예배, 예식의 형식으로 결혼식을 드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배 형식은 비그리스정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갈등들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신앙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가정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회에 다니며 식사, 기도에서부터 해서 그 아이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함께 가정 안에서 배워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남편이 협조하지 않거나 아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나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신앙 교육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힘에 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로 부부싸움을 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이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지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신앙이 없을 경우에 부부싸움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숱한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 힘은 바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신앙이 없다면 함께 신앙으로 이겨내는 게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이건 소소한 부분인데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함께 찬양을 듣는 것도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부분 같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함께 나누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소망이 다른 것이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열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아마 이것 이상의 다른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나의 배우자와 함께 이 부분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를 하렴. 안녕.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